자 그럼 이제 이천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천호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반포동에 비치한 다사대 주택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논현역으로 도보로 약 4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사권 주택인데요 황금도선이라 불리는 9호선 중 급행이 지나가는 신논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반포동은 강남역과 삼성역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해 직장인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반포동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도 모두 풍부한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바로 논현동 먹자골목입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상권인 강남역 상권도 인접해 있습니다 너비 50m 왕복 10차선의 강남대로의 상권은 이를 유동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반포동은 실거주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 로테칠성부지 개발이라는 강남권 대용호제까지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모든 요건들이 빠짐없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서초구 반포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소장님 어떤 곳인지 먼저 개요와 함께 건물특징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강남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서초구 반포 1동이 되겠습니다 신논현역에서 도볼 한 8분, 논현역에서는 도볼 한 4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대지 13.47, 전용리 20.45제곱미터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있습니다 방한계와 욕실, 물론 풀옵션 다 갖춰져 있고요 이미 2016년 5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월세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매매가 2역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2016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공실 없이 안전하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빌로티 주차장과 더불어서 또 넉넉한 엘리베이터 풀옵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하고요 또 하나 전문관리업체 관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관리, 건물관리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미 중공이 완료된 원룸이 되겠습니다 7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신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급행이 정치하는 역이니까 이런 장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살펴드리는 곳, 오늘 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룸 특집이라고 했었죠 원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풀옵션을 갖춘 곳이고요 지금 5층 중에 5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지금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5대 주택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초구 반포동일 때 입지와 호재는 어떤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일단 서초구 반포동 그러면 강남의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여건이라든지 교통제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호선 논현역에서는 한 4분 정도, 밑에 9호선이 다니는 언주역에서는 한 7, 8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 같은 경우는 3호선부터 9호선까지 4개 이상의 지하철 노선이 다니는 그런 강남의 핵심 지역에 위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차병원 사거리라든지 또 1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바로 옆에 강남대로변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변에서는 택시에서 내려서 물건들까지 한 2분 정도면 걸어가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대로변을 지나는 대중교통, 다들 아실 테고 강남역일 때는 1일 유동인구 80만 이상을 자랑한다고 그러죠 이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건너편에는 또 이제 논현동, 먹자골목까지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이기 때문에 위치, 개발원, 다들 아실 테지만 타이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 바로 강남대로변 지하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끊겨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역에서 또 신논혁과 논현 신사까지 3개의 구간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이 지난다 그러면 신분당선이 지나는 전부 더블역사건으로 변모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물권의 1차 매도 시기와 신분당선의 착공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월세를 받으시다가 그 이후에는 아무 때나 매도 시기를 잡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소초동 일대의 롯데칠성 부지 개발 소식을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굉장히 금사락의 땅에 이렇게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이 지역을 소초로 지구 단위 사업 계획이 구상이 돼 있는데 이 면적만도 굉장히 큽니다 58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현재는 코롱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만 일반 상업자로 종상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선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롯데칠성 부지가 또 하나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직장 소유가 늘어나는 개발 소지가 바로 아래쪽에 소초동에 위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소식입니다 물론 제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남대로변 바로 옆에 위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강남대로변 지하에는 신문당성이 통과가 되고요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지하로 통행을 하게 되고 지상은 녹지 공간과 일정 부분의 상업시설 개발이 된다고 했을 경우 보호물건지 양쪽에 대형 개발으로 제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안정적으로 먼 훈련까지 계속해서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초구 반포동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정보들 살펴드렸는데요 이제는 가장 확실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가격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가격은 어떤가요? 아까 영두포에 비해서는 당연히 집가가 비싼 지역이고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풀옵션이 다 갖춰진 주택으로서 지금까지 공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이 돌아가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2억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는 1억 7천 정도에 따라서 3천 정도에 정말 초소액을 서초구 반포 1동에 그냥 편하게 묻어두셨다가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덤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월세는 7천에 50에 실제 세입자가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면 월세를 더 극대화하신다고 그러면 보증금 3천에 월세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보증금을 조금 받는다고 그러면 월세 선순위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풀로 받으셨을 경우에 수익을 70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투자되는 금액은 한 6,500 정도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강남 대로변과 경부속도로 사이에 안전한 수익형 월세 원룸을 얻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